상체복근 온도, 근력과 유연성, 향상 무릎패드 위에 물을 벌려주세요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원하는 각도와 방향으로 밀고 당겨주세요 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서랍이 들어간다는 거구나 그러면 귤합하겠습니다 되게 심플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거는가봐요 바그룰라가 저를 바라보게 그리고 무릎은 여기다 그래서 쭉 보이면은 이게 안돼요 안들어가요 얘를 풀어줘야 돼요 한쪽 반인데? 이쪽인가? 음 얘를 조여주면은 안 움직이고 다 풀어줘야 돼요 뭐 조여야 돼요 조이면은 안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도 공허가 돼 아 드리드 드리드